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자 바로 콜마 BNH 전자공시 사업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의 개요 H&G 이런게 종속회사 865개 종속회사에 해당되고 다른데는 종속회사에 해당되지 않네. 지양수 콜마 건강기능식품 지양수 콜마 BNH 오스트레일리아 건강기능식품 이런식으로 근기시 근오농림은 농작물 재배 직접 만들어서 팔아야 조금 많이 남는다. 그래서 직접 키우기도 하고 셀티브코리아는 단기중에 이제 설립을 했고 콜마 BNH라고 하고 2004년에 설립되었지만 15년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주사업을 하고 있다. 상장되어 있는 것은 한국콜마와 콜마 BNH. 콜마 BNH의 대주주가 콜마 홀딩스인가? 헷갈린다. 하여튼 여기 하는게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특수영양식품 제조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콜마, 파마, 파이언스, 코리아, 보스턴 특허 기술사업 전문투자회사 근오농림, H&G, 또 케이빌의 콜마 마스크, 내추럴 스토리, 콜밤, 앤스틱, 셀티브코리아 이런 굉장히 많다. 국외 비상장은 콜마, 코스메틱 뭐 이런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나면 딱 읽어보시고. 신용등급은 A 플러스 한국기업 데이터 2020년 5월 2020년 1월 두 번에 걸쳐서 18년 기준으로 A 플러스, 19년 기준으로 A 플러스 둘 다 A 플러스. 자 이력을 보면 13년에 썬바이오텍에서 콜마 BNH로 합병을 쉽게 말해서 썬바이오텍 값. 한국푸디팜을 합병해 가지고 썬바이오텍을 했는데 썬바이오텍 이름을 콜마 BNH로 바꿨다. 13년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 GMP 적용업소 지정 액상 연질 캡슐. 농업회사법인 근오농림을 설립하고 500만불 수출탑을 달성. H&G로 H&G 화장품을 H&G로 변경. 그리고 음성 GMP 공장 중공. 15년에 코스닥 상장. 오메가3 건조한눈 개별 인정형 원료 승인 오메가3 기억력 개선. 햇섭 적용업소 인정. 중국의 콜마 설립. 그리고 KRX 300 지수편이 2018년에는 코스닥 라이징스타에 선정되고 5천만불 수출탑 달성도 하고 호주법인도 설립하고 2019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4년 연속 선정. 코스닥 150 거버넌스 지수 편입. 음성 3 GMP 공장 준공. 국내 중국 법인 공장 준공. 장수. 장수 맞나? 장수. 어. 그래서 2020년 1월 2일 단독대표 체제에서 공동대표 체제 따님을 정화영. 맞지? 정화영. 넣었다. 아다다다다. 윤요원. 윤요원. 요거. 윤씨 집안. 윤씨 집안. 윤씨 집안. 요렇게 넣었다. 2013년 한국 푸디판과 합병을 통해 썬바이오텍에서 말했던 거고. 그래서 자본금이 처음에 2014년에 유상증자를 해서 일반공모 700만주 미래세 2호 스펙 신규 상장을. 이때 그거 17년도간 그건 아니구나. 2015년 1월 15일에 보통주 6500만주를 풀었고 합병. 2015년 전환권 행사를 하고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권 행사를 해서 보통주 150만주를 미래세 정권이 이자 받아가면서 전환해. 전환이 10이 맞지? 이게 전환권 행사. 교환권 행사. 교환은 교환은 해주는 거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교환해 주는 거고. 전환은 돈 받을 거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거고. 맞나? EB 같은 경우는 그거 교환권이라 그래. 있는 주식을 주는 거 있고. 아 이거 개념이 정확하게 대충은 알겠는데. 신주 인수권부사체는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고. 시중에 푸는 거. 주식수가 불어날 수 있는 거고. 교환권 EB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있는 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는 거라서 주식수가 불어나지가 않아. EB는 괜찮아. 있는 거 지껄 줄일 거니까. 아니면 회사가 사놨던 걸 줄 거니까. 그건 괜찮아. 근데 신주 이런 전환권 행사는 CB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이 주식을 사서 이거를 지가 원하는 가격에만 냈다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뭐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에 무상증자 1,400만주를 했다고. 100% 무상증자 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자본금이 73억 됐다. 그리고 뭐고. 주식 총수는 2,950만주가 됐다. 그중에 자기주식수는 2,000주. 의결권이 있는 거는 2,950만주. 배당금은 얘들이 순이익의 18년도에는 12% 순이익의 19년도에는 13% 거의 한 주가의 1% 정도 200원 정도. 요렇게 배당금을 줬다. 순이익의 한 10% 초반대를 주네. 그거만큼 나오면 되죠. 주식수만큼. 사업의 개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핵심 소재를 개발해서 소재 연구 개발해서 천연물을 이용해서 개발한 소재를 사업화하여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을 OEM이나 ODM 방식 미리 만들어 주든지 설계제를 받아 가지고 그걸 연결해 주든지 아니면 네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대로 만들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수는 508개인데 매출액은 2조 9,500원에서 17% 증가했고 총 매출량은 7만 469톤으로 44% 증가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하여튼 증가했다. 15년에서 19년 연평균 생산이 성장률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수출용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총 매출액도 12%를 성장하고 있다. 매출액은 2019년에 2조 9,000원, 2015년에는 1조 8,000원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항상 HL이나 노바렉스 할 때도 말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덜 아프고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병원 미리미리 가지 않고 내 몸을 미리미리 운동하듯이 이제 면역력을 높이고 더 수월하게 살기 위해서 미리미리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한 사람과 오래 살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먹다가 끊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 약이 다 났다 싶으면 안 먹는데 이거는 한 달짜리 먹다가 끊으면 그것 때문에 또 아픈가 싶어서 계속 먹는다. 5년간 매출액 기준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다. 미용 확대 목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여자들 계속 이제 몸에 좋은 거 계속 바르잖아. 발랐더니 괜찮은데 만약에 또 안 발랐는데 또 뭐 이상해. 그러면 바른 거만 계속 바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시형 원료가 있고 개별 인정형 원료가 있는데 고시형 원료는 간단하게 설명해 가지고 여기에 뭐 딸기가 좋다 몸이 좋다. 딸기 몇 프로 합류 이 정도만 하고 그냥 팔아도 되는데 개별 인정형 원료는 이제 뭘 다 적어야 돼. 이제 요거 몇 프로 들어가 있고 어떤 게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걸 또 인정업자들만이 제조 또는 판매 가능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요거는 단기 추출물이 들어가서 이런 효능이 있을 거고 이런 거는 뭐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딱 적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누가 보더라도 오 있어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홍삼 개별 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무기질 EPA DHA 함유 이런 게 상위 파이브로 제일 많이 팔리고 매출액이. 그리고 이제 프록토올리당, 프록토올리고당, 밀크시슬, 마리골드 추출물, 가르시나 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겔 요런 것들이 상의 탑 10 제품들이다. 이렇게 점유율이 거의 홍삼이 35% 차지하고 개별 인정형이 18% 차지. 프로바이오탉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고시형이잖아. 이런 것들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실적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매출이 82% 차지하고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 비중이 89% 차지하니까 이거 빼고는 거의 매출이 약하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소재연구개발전문기업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 계속하고 있다. 그래 건강기능식품. 설립 당시에는 한국원자료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아까 무슨 힘이었노? 그거를 바탕으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단기 혼합추출물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승인받았다. 그렇게 이제 승인받았으면 그거는 이제 팔 수 있는 거지. 해모힘 맞다 해모힘. 해모힘 단기 혼합추출물이 개별 인정형에서는 매출 두 번째로 올렸다. 점유율은 16% 매출 900억에 면치를 올렸네. 와 하나로 1000억 되었다. 작살 안 남았지. 해모힘 단기 혼합추출물. 잘 올라가네. 2위를 차지했다. 콜마비엔에이치가 한국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 원조공장 한국인삼공사 이 두 개 합쳐도 하면 1등이니까 2등 종건당 3등 야쿠르트 4등 콜마비엔에이치 이 두 개 합쳐야 되니까 콜마 푸디팜이 있고 썬바이오톡이 같은 회사 하니까 같이 포개야지. 그러니까 4등 코스맥스바이오 콜마비엔에이치가 3등 코스맥스바이오 4등 서흥이 5등이네. 노바렉스 6등. 근데 노바렉스 공장이 또 되어있네. 합치면 1300 되니까 콜마비엔에이치 다음이 노바렉스이네. 아 노바렉스 사야 되는데 맞지. 코스맥스도 있고 이랬다. 노박스는 단일 공장에서는 특허 그런 기술이 제일 많았던 회사 깔끔했는데 보충제 시장 매출 성장률을 보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률은 계속 5%, 4%, 7%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하고 매출은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게 보인다. 보충해. 화장품은 이게 예전에는 그냥 피부에만 좋으면 되는데 이제는 피부에만 좋은게 아니라 먹었는데 다이어트가 되고 아 발랐는데 다이어트가 되고 그런건 없겠지. 발랐는데 대머리 머리가 덜 빠지고 이런 것처럼 복합적으로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게 주름이 조금 더 완화되고 피부가 더 깨끗해지고 많이 빛이 나고 이런 거잖아. 전기 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넣는 화장품들이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맞춤형 화장품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아니면 내용물을 소분화해서 제공하는 화장품으로 나름답하네. 이제 개정령이 2020년부터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실시되어 가지고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트렌드와 맞춰서 포화 상태인 이 시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원료만 줄 테니까 고객 니가 알아서 들어서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될 수 있는 거다. 맞춤형 화장품. 그래서 ABAB스토어 이거 뭐겠노? 홈 앤 뷰티야 이거 맞지? 그러면 이거 뭐 그거지? 다이소. 다이소가 아니고 그 뭐지? 올리브영 같은 거. 그런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삼사의 매장 총수는 1512개로 17년에 19년에 18년에 모여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19년 1512개인데 맞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는 SNS,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업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 OEM, ODM이다 보니까 국내 화장품이 이제 지금 막 이영에 막 절로 가고 아랍으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 쓰려고 한 장 한 장 하는지 모르겠지. 최근 화장품 판매처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중소 화장품 업체의 시장 진출이 왜 자기는 설계도가 있고 얘들한테 만들어 둘라 하면 되잖아. 만들어 둘라 하면 여기서 만들어 주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팔면 되지. 자기 공장이 필요 없는 거지. 대신 수수료 좀 좀 되는 거니까. 맞지? 대충 그렇게 없다니까. 옷도 그렇잖아. 옷도 얼마 전에 공부했듯이 안 만들잖아. 지가 안 만들잖아. 설계도만 주고 이렇게 만들어 둬 하면 옷도 만들어 주고 그걸 가지고 팔면 되는 거지. 수수료만 주고 맞지? 대부분의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국내 OEM, ODM 업체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 맞지? 이런게 맞지? 그게 바이오 사업도 이랬다니까. 바이오도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는다니까. 설계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이러다니까. 그래서 산바가 돈 버니기라고. 저들은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가만히 공장만 차려 놓고. 재료 다 가져오잖아. 돈도 저들이 다 가져오거든. 실패해도 저거들이 나가거든. 왜 그렇게 해야 하거든. 실패해도 돈은 받는다. 성공해도 돈 받고. 실패해도 돈 받고. 성공하면 또 이상 또 하러 와야 되잖아. 또 돈 받고. 하이 산바식이다. 글로벌 화장품 산업에서 피부 환경 모두를 생각하는 착한 가치. 착한 소비자가 부상하고 있고. 제품에 들어간 성분부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도 생각해야 되니까. 제품의 가치가 올바른지 이런 것들도 늘 늘어가고 있는 그거다. 그러다 보니까 비건 그런 거 있잖아. 동물 실험하지 않는 비견부티가 뜨고 있다. 비건 뷰티. 동물에서 채취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 이런 거. 얼마 비싸겠나 그런 거. 연평균 8% 정도 성장한대. 그리고 할랄 화장품. 이런 거는 할랄 이슬람권 인구가 무슬림이 20억 명이 되다 보니까. 할랄 시장 규모도 2조 원에 달아. 그러니까 이 화장품은 동물성 기름 이런 것도 너들이 싫어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와 이거 맞네. 그러면서. 근데 한국권에 발라보기 괜찮다. 그러면 또 입소문 사는 거지. 장난 아니잖아. 한국 원자료 기술로부터 이전받은 고순도 녹차 정제 기술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레쉬 허브 바이오 기술. 한방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 소재를 생산하여 한국 콜마의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을 적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토성 피부염 완화. 피부를 진정시키고 뇌적 외적 요인의 피부 트러블을 케어해주고 한방 기능성 화장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들이 그렇게 하고 있네. 고순도 정제 기술. 녹차를 건조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 프레쉬 허브 바이오 기술은 생 허브를 건조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에서 유효 물질을 우려내는 기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농도 고함량의 추출물을 화장품에 첨가해서 쓰는 거지. 신선한 상태에서 동충화초. 옛날 동충화초 많이 나왔는데 다단계 물건. 영양 성분이 우수하니 냄새가 엮여서 쓰기가 좀 힘들었는데 냄새가 없으면 되잖아. 냄새를 없애면서 그렇게 같이 섞는 것. 다중액종 캡슐 기술. 유화 입자보다 미세한 입자를 생성하는 기술. 요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ODM 방식으로 고객사인 애터미에게 공급하고 있다. ODM. 오리지널 디벨로먼트 매니퍽처링. 그러니까 디벨로먼트 개발해가지고 주문자가 개발해서 공급하는 방식. 당사가 공급한 화장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봤자. 애터미. 17년대에는 애터미가 매출이 7등이네. 아모레가 1등, LG 2등. 아모레가 1등, LG 2등. 애경 3등이네. 코리아나가 5등이네. 더페이스샵도 있네. 와 화장품. 주요제품. 제품이 애터미, 식품이 있고 화장품이 있고 제약 유통이 있는데 식품은 건강기능, 식품, 치약세트 이런게 전체 매출이 63% 정도 차지. 2,700억 정도. 2,770억, 80억 정도. 2,780억 정도 차지하고 61%. 화장품은 세안보습, 화장품 원료, 위생청결,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애터미, 한국콜마, 알파크립텍 이런 데 파는데 1,700억, 1,650억 정도. 이런 데 50 몇 억 정도가 들은다. 한 37% 매출을 발생시킨다. 제약 유통은 그냥 지오영, 인천약품, 복산 이런 데가 백제약품 이런 데가 들어가고 한 34억이 매출. 그래서 요번 분기에 4,498억의 매출을 올렸다. 원재료, 식품의 원재료는 사오는게 1,373억. 80% 비중을 거의 차지해. 어떤 거 건강기능식품 주원료 제품 포장용 제재가 한 80% 가까이 차지하고 화장품 원료로는 20% 정도 차지하는 게 소재, 튜브, 파우치 이런 것들 이런 게 한 20% 정도 차지한다. 그래서 재료는 한 1,736억 정도 사온다. 가격은 약재료나 이런 거는 자꾸 자꾸 오르고 있고 유산균 혼합 분말도 가격은 변동 없고 조금 떨어졌네. ECU 오일 요거는 가격이 올라갔고 30% 넘게 올라갔는데 맞지? HGSC 콤플렉스 이것도 가격이 동결이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사 지휘가 한다 이거지. 직접 계약 재배를 해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물량과 단가 안전화가 안정화가 가능해졌다. 농가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니 좋고 내 좋고 됐다. 생산 능력. 식품에서는 고형제 혼합괄이 요게 작년보다 매출이 확대되어 두 배 늦게 되어버렸다. 고형제 혼합괄이 키로당 요고 그리고 음성 이것도 음성공장 젤리 말고 연질 캡슐 요게 또 작년보다 동분기보다 매출이 뛰었고 경질 캡슐 요것도 작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고 HNG에는 식품 완제품 세트가 그 18억을 톤이 이거 18억치가 생산 능력이 톤이겠지 18억 하여튼간에 능력이 조금 향상 됐다. 생산 능력이 이게 라인이야. 세종 공장 라인 음성 공장 라인 1공장 2공장 3공장 아니잖아. 음성 2공장 주 3 이거는 음성 2공장 음성 1공장이 아니고 거의 음성 2공장 신축으로 2공장 3공장 이런 데서 나왔다. 생산 실적 가동률 이거는 단위를 모르겠는데 가동률은 보니까 거의 100% 100% 계속 식품 소재 완제품은 고형제 86% 젤리 98% 150% 연질 캡 이건 그냥 쉼 없이 돌아간 경질 캡이 따따라 연질은 연성 물랑물랑한거 경질은 딱딱한거 겠지 그거는 51% 나머지는 다 100% 넘고 화장품 완제품 요거는 72% 조금 떨어졌고 코로나인데 다른거는 팽팽 돌아가고 있다. 작살이 맞지? 작살이다. 세종시 전이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소재 생산 공장이거든 식품과학연구소 비롯해 서울사무소 충북 음성사업장에서 생산 영업관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5개 해외 3개의 사업장이 있다. 국내 5개 해외 3개 이렇게 세종 서울 음성 여주 중국강소 중국갓산동 호주 시드니 요런 식으로 있다. 뭐야 생산설비는 뭐 1500억치 장부에 찍혀있다. 매출에 관한 사항 뭐 매출 콜마 BNH 식품 매출이 내수가 2000억 수출이 693억 장난아니지 식품이 건강식품 치약 등이 그래서 합쳐가 2700억 매출 화장품은 수출이 650억 와 건강식품하고 합치면 1000억 넘는다 같지 근데 내수가 560억 합치니까 1200억 매출 의약외품은 10억 정도 매출 수출 없고 HNG는 수출 없고 수출 기초 화장품에 6억 정도 수출을 갖고 이런 식으로 자회사들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내수가 3136억 70%를 차지하고 수출이 1361억 거의 130% 정도의 7대3 비율로 수출이 30%나 되더라. 근데 이게 30%가 한정지율 필요없지 더 입소문 타면 더 되는 거잖아. 내수보다 더 큰 거 아니야. 맞지? 맞잖아. 그리고 작년보다 매출 올라갔다. 뛰어넘어갔다. 작년 매출 2019년보다 판매경로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문판매가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 74% 바로 아까 전에 그거 뭐 무슨 해로집인가 그거 포인트를 50%나 주더라고 50% 그럼 그거 사지 뭐 사겠나 맞지? 온라인 오프라인 23% 홈쇼핑이 2.3% B2B 비즈니스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학 연구원 한국 한의양 연구원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대학에서 연구했는 걸 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시너지를 극대화 시키고 있고 해당 주요 고객에 대해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거 말고 또 찾으려고 홈쇼핑이나 온라인에 대한 매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홈쇼핑이 이제 뷰티 트렌드와 더불어 건강식품의 트렌드가 이르는 중요한 지금 매개체가 되어 있다 하네요. 항상 건강식품 뭐 루테인 같은 거 홈쇼핑 광고 많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해외시장은 2010년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매년 수출 국가와 수출액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대만, 싱가폴,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러시아, 중국, 콜롬비아, 홍콩, 17개국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터키 동남아시장 추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공장도 딱 채워놨지. 현지 생산 공장을 준비 딱 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모르겠다. 기술 제휴 계약 이런 것들. 리즈바이오텍과 도입하고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인은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 라이센스 인은 가져오는 것. 기술 도입이 라이센스 인. 요번에 유한양행이 얀센 에다가 레이저 터니벌 3상 되는 것을 수출했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그걸 가지고 성공하면 얼마에 그거 주고 이정표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정표 1차, 1차, 2차 이렇게 있잖아. 순서대로 가잖아. 요거 통과하면 돈 얼마. 요거 통과하면 또 돈 얼마. 요거 통과하면 다 얼마. 총 다 통과하면 또 팔리는 거에 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런 계약이 있거든. 신약에서는. 또 요 레이저 터니벌 기술을 오르... 오르겐... 뭐더라? 회사? 기억도 안난다. 그 회사에서 또 사왔거든. 유한양행이. 그때는 2상땐인가. 그리고 유한양행이 그렇게 해서 또 해외 넘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기술인. 기술 뭐 특허권 이전. 특허 사용권 뭐 이런 것들. 인체사용시험. 이런 기술들을 제외해 가지고 계약금 이런 식으로 돈을 100만 원이니까 4억, 1억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한다. 강소성 건공집단 유한공사 이런 데 차이나 달러. 위하나 1억 1,300만 위하나로. 벽산 엔지니어링 정책공사에 145억 원. 이런 것. 이런 것. 연구개발 활동은 1호 연구소를 기업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면역기능 개선 건강기술 제품 기술과 방사능을 이용한 고순도 녹차 정제 기술. 외 2건. 총 4건의 기술을 이전 받아 가지고 시작할 때는 이를 했너머이네. 이를 핵심 기술로 발전시켜 현재의 해모힘과 제품과 스킨케어 6종 시스템 등의 주력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하였다. 와 그러면 노바렉스는 이렇게 이전 안 받았는데도 자기가 잘 했는 거잖아. 맞지? 대단하네. 노바렉스. 17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식품 제조 분야의 대상으로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 혁신, 의지, 활동이 우수한 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하는 우수 기업 연구소에서 선정되기도 했다. 연구개발 조직은 식품과학연구소 산하 7개 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식품과학연구소 7개 팀. 소재개발, 소재개발 2팀, 효능, 식품개발, 식품개발 2팀, 식품개발 3팀, 연구개혁팀 이런 것들. 박사급 3명, 석사급 30명, 총 42명. 기타가 있단 말이지.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얘들 얼마 쓰더라. 얘들 가격이 안 나와. 가격. 돈 얼마 쓰고 있다니까 자들. 그래서 연구소장으로 김형규 연구총괄 상무이사가 이학박사. 성균관대 이학박사. 11년도부터 지금까지 슈퍼바이오 책임연구원도 하고. 뭐 어쩌라고. 소재개발팀 부장, 이학성 프로젝트 매니저. 서울대의 약학박사. 콜마비앤에이치. CJ제일제당, CJ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있죠. 요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식품개발 2팀 차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사. 요런 것. 이렇게 콜마비앤에이치 20년대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제재학적으로 이 안정한 취업을 연질 캡슐. 껌같은 캡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40억 정도 쓰고 있다. 1% 1% 정도 쓴다고 보면. 1.4억에서 한 60억에서 얘들 며칠 6천억 정도 되니까. 한 4, 5천억 정도 됐으니까. 한 50억 정도? 60억. 한 1. 몇% 쓰고 있다. 그러면 삼바가 30% 쓴다니까. 삼바가. 얼마나 많이 쓰나 봤지? 삼바가 또 얼마나 많이 쓰나? 삼바 30% 쓰거든. 30% 그거 연구비가. 대단하다. 인건비 1% 뭔데? 밑에 거 뭔데? 별도 제품. 별도 제품 필요 없다. 한방 소재와 천연 식물의 파이터케미컬의 효능을 탐색하여 기능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개발된 기능성 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형의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해모힘, 베스트지게, 기능성 화장품 스킨케어 6시스템, AC 솔루션, 프리미어 라인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등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제품화한 거다. 주요 연구성과는 포도 블루베리 추출 혼합 분말, 기억력 개선 도움 개별 인정했다. 이런 것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기술하고, 기능성 화장품 소재 기술 개발하고, 생허브 바이오 한방 발효, 신재형 개발, 식물성 연질 캡슐, 액상 바이올 스프레이, 건보 젤리와 양갱 중간 전도 젤리, 젤리와 양갱 중간, 샤베트 젤리, 얼려 먹는 젤리, 워터 젤리 이런 것들도 만들고, 산학연 공동연구 국채과정, 국채과제 다수수의 종료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고가가치식품기술개발원 이런 것들, 과제명 이런 것들 하는데, 수산물이 유래의 기능성, 수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 및 관련 응용제품 개발 이런 것들도 연구했다. 제주 흑무를 이용한 간건강기능식품개발, 흑무, 검은무, 검은무, 초피나무, 입초출물을 관리해서 인체적형시험 이런 것, 천연물 복합소재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항비만, 비만 관련 질환, 억제기능성 소재연구 산업화, 지금 하고 있는 수행중, 수행중 이런 것도 수행중, 투자에 특허 보유는 33건, 식품 23건, 화장품 9건, 기타 1건, 출현은 8건, 식품 8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주요 특허는 방사선 방어용 생략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부터 시작이 쭉, 18년부터 쭉 있죠. 감귤 정류를 합류하는 8매의 유효한 화장품 조성물, 이것도 화장품이고, 천년추출물을 합류하는 항진균 조성물, 이를 이용한 백선의 무점 예방하는 것, 기타는 약초추출박을 급이하게 생육한 곤충의 유충을 이용한 애완동물 사료 제조 방법, 애완동물을 키울 때 하는 것들, 환경정용 이런 것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는 1500톤, 1800톤, 1600톤, 아직 3분기니까 4분기 넘어가면 이제 넘어가겠지. 나가리다 나가리, 너것도 나가리다. 온실가스에 간다 하는데 더 올라갔다. 더 올라갔다. 맞지? 자, 재무는 입으로.